왜 숟가락 거기다 넣었어요? 왜 넣었어요? 숟가락? 손이 다른 것도 다 넣고 여기다 숟가락 넣는 사람 숟가락 주면 또 넣으려고 그래요 숟가락 할아버지가 이걸로 걸음마 연습했어요 줘보세요 숟가락 또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안돼요 할머니 숟가락 숟가락 여기다 넣어요 할머니 그래 알아 그러네 동생하고 좀 놀아 이리 가져와 할머니는 거기 못가니까 어 알았어 얘가 여기다 숟가락 넣을까봐 그렇지 할머니는 할머니가 못 넣게 하니까 저거 하는거 봐 왜 여기다 넣는건데 어 어 어 넣지 마세요 네 넣지 마세요 어 그랬어 거기다 왜 넣어가지고 꺼낼 수도 없으니까 숟가락 넣어가지고 갖고 다녀야겠어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어 숟가락 어떻게 꺼낼거야 아 아 끝 숟가락 못 꺼내겠어 아이 으 Sorry 으 Итак 너무 감사합니다.